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1년 6월 3일에 치러진 2022학년도 6월 평가 모의고사 지구과학2 지구과학2 총평과 간단한 분석 지금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가 모의고사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해야 할 공부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6월 모평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된 게 아니거든요. 아주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개념학습이 충실히 되어 있다면 충분히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이 점수에 스스로 너무 도취되거나 아유 나는 이제 하산 해도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된 생각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이 부분을 먼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나 제가 난이도가 좀 평이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짜잘 짜잘한 실수를 많이 했다거나 뭔가 출제하신 분이 파놓은 함정에 좀 빠졌다거나 또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 알겠는데 희한하게 시험 보는 그 순간에 뭔가 잘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떠올러 막 그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은 분들은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걸 인정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총평부터 들어갈게요. 일단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뭐 사소하지만 차이라고 한다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난 6월 모의평가는 1단원부터 4단원까지 해수의 운동과 순환까지만 시험 범위였고요. 지금 2022학년도 6월 평가 모의고사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대기의 운동과 순환 즉 한 단원이 시험 범위가 더 추가됐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사 일정이 많이 틀어지는 관계로 학교 수업도 잘 제대로 못 나가고 그리고 지금 이야 이제 뭐 온라인 수업 한다면 빡빡빡빡 하지만 작년에 좀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 모의고사가 조금 뒤늦게 시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시험 범위도 조금 더 적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원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가 차이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적진 않아요. 알겠지. 따라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난이도 는 뭐 비슷한 수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함정형 문항이 있기도 해요. 이따가 잠깐 소개해 드리 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꼼꼼한 해석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교과 개념 지식 착실하게 쌓아 두고 있어야 되고 개념 원리를 잘 생각해서 적용시키는 과정 답을 찾아내는 과정 이 대다수의 문제에선 다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를 쳐다보는 순간 답이 딱딱 보이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하나 의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로 출제됐다. 원래 지구과학2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난이도는 상당히 매우 높지 않은 그렇지 높지 않은 그냥 풀만한 문제 평이한 수준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답을 찾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단 전범위 시험은 또 아니기 때문에 단원별 출제 문항 수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난이도 역시도 마찬가지. 난이도 얘기 제가 조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과학2는 난이도가 아주 쉬운 문제랑 아주 어려운 문제의 스펙트럼이 좀 넓게 펼쳐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풀 때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 볼수록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일 텐데 9월 모평도 그렇고 수능도 실제로 그래요. 수능도 쉬운 문제는 이거 뭐야 너무 너무 술술 잘 풀리는데 이런 느낌이 초반에는 좀 들기도 해. 근데 그때 여러분들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문항 번호별로 뭐 조금씩 이렇게 비탈길 올라가거나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한 문제는 뿅 하고 그냥 벽이 하나 생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평이하다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다 라는 느낌이 딱 들면 그때 방심하면 안 되 죠. 역시나 집중은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 최대한 빠르게 정확한 답을 찾고 뒤에 어떤 문제가 나와 있을지 모르니까 충분히 시간 확보를 많이 해두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좀 몸에 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습관을 좀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쉽다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전체적인 어떤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꽤나 무게감이 있게 출제가 되는 게 지구과학 두 과목의 특성 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난이도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6월 모평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왜냐 아직 시험범에 추가되어 있지 않은 6단원 7단원 특히나 6단원 같은 경우는 행성의 운동 7단원은 제일 뒤쪽 진도이기 때문에 앞쪽에 1, 2단원이랑 마지막에 있는 7단원이랑 반복 학습을 했을 때 아무래도 반복 횟수가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교과 개념 난이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도 대부분의 경우 뒤쪽 진도는 정답률이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6월 모평에서 몇몇 난이도 평이한 문제들 한 쭉 몇 개 빼고 6단원 7단원에서 출제되는 한 대여섯 문제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제들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난이도 조절은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물론 1단원부터 5단원까지만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 우리들을 괴롭히고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또 만들어져서 출제될 수도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평행하게 출제가 됐지만 올해 수능을 완벽하게 엿볼 수 있는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알겠지 그리고 실제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이 수준으로 딱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면 1등급 2등급 구분하는데 조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듯 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좋아. 따라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하고 그에 걸맞는 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단원별 출제문항으로 보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아 이거 뭐 어떤 단원에서 더 많이 나왔네 적게 나왔네 의미가 없어요. 아직 6 7단원이 출제가 안됐으니까 자 그래도 문제 몇 가지 한번 몇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페이지 문제는 그냥 아주 그냥 가볍게 풀리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 두번째 페이지에서 8번 조속현상과 관련된 8번 그리고 10번 해파와 관련된 10번 요 두 문항이 예상외로 정답률이 좀 낮아요. 8번 같은 경우는 조속현상과 관련된 문제인데 간단해 단 한 12시간 남짓한 시간 차이를 두고 태양 지구 달의 상대 위치가 같다 라고 묻고 있거든요. 같지 않아요. 왜? 달이 공전해서 움직이거든 이해 돼 무슨 얘기인지? 어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가 아니라 달이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공전하기 때문에 만조부터 다음 만조까지는 딱 1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25분 정도 또 설정되는 게다가 문제의 그래프의 시간 요 눈금이 딱 3시간 간격으로 있을 때 그 시간 간격을 보면 T2일 때 T3일 때의 만조 시간은 시각이 12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지금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아마도 8번 같은 경우는 틀렸다면 니은보기 지금 말씀드린 이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답률이 낮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실시간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로도 그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10번 같은 경우는 해파와 관련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함정형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파가 진행을 해 딱 보니까 수심이 얕하죠. 근데 끝이 아니야 다시 깊어져 야타지다가 다시 깊어져 근데 보고 다시 깊어지네 본 친구들은 그냥 푸는 거야 근데 A에서 B로가 수심이 얕하죠 계속 얕하시네 그렇게 그림에 표시가 돼 있고 숫자가 나와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나온 거겠거니 라고 지뢰짐작해서 푼 친구들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숫자 다 보이는데 왜 그걸 실수해 이해가 안 되네 실수하는 걸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에 쓰여져 있는 글자 상황 판단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다 안 읽고 푸는 경우 되게 많아요. 빠르게 풀어야 우리는 빠르게 풀어야 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야 되지만 그 와중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 조건들을 따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또 필요해요. 그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지 생각보다 문제의 상황 또는 자료 또는 여러 가지 조건 단위 이런 것들 대충 보고 안 보고 푸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시험 보면 딱 문제 푼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들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처음 볼 때랑 좀 다른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에는 오케이 뭐 15번 그렇지 15번도 요고 요거는 조금 이제 역시나 함정형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압 값이 아닌데 기압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난 지점이 실제로 지상풍에서 마찰력이 큰 상황 그러니까 보통의 이전에 출제됐었던 문제들은 서로 다른 고도의 상황을 설정할 때 이 동네에 기압은 1000, 1010 이 동네는 등압선이 900, 910 이런 식으로 기압 차이를 충분히 크게 해서 기압 값이 되게 낮은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더 높은 고도에 위치한 그래서 공기 밀도가 작은 상황 그래서 밀도에 따른 어떤 기압 경도의 크기라든가 등등을 비교할 때 이런 상황 설정이 주로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둘 다 지상풍이 붙는 지표부근 기압 값을 가지고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경각을 가지고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비교하는 그래서 이런 비교에 있어서 또 지표면에 거칠기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상태는 동일하다는 조건 또한 같이 넣어둔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15번은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근데 이런 만약에 뭐 10번이든 15번이든 실수에서 쓰러서 괜찮다니까 지금은 실수하는 거 전혀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개의치 마세요 할 수 있는 거야 단 앞으로 이런 실수 안 하면 된다라는 생각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 문제들도 진짜 지구과학 두 과목의 어떤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그냥 이건 뭐 그냥 저냥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 듯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저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혹시나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모두가 지금 시험 점수가 만족스럽게 나온 건 아닐 테니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좀 더 냉정해 줘야 됩니다 알겠지 냉철하게 본인의 상태를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곁들일게요 자 17번은 17번은 표현현상 관련 아 이거 우리 진짜 이거는 그냥 보는 순간 바로 그냥 탁탁탁해서 그냥 바로 담 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17번 문제 풀 때 계산 길게 막 질질 끌고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했습니다 안 그래 그리고 온도에 따른 포화수증기압 이거는 필수인문에서부터 그냥 해석던 내용이잖아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된다고 했지 자 포화수증기압 곡선 그래프로 나온 게 아니라 표로써 온도에 따른 포화수증기압을 제시해서 이슬정과 수증기압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내용 요소도 이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8번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밀도가 다른 두 해수층이 있을 때 해수면의 기울기랑 밀도 경계면의 기울기는 대부분의 문제 이전까지 출제된 문제는 기울기를 반대로 설정해서 밀도 경계면 아래는 수압경도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설정으로 이제 주로 소개됐었는데 이번에는 해수면과 밀도 경계면의 기울기가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의 낯설음은 전체 이슬 문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특이해 보이는 형태의 그림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답을 찾는 과정은 뭐 간단하게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은 찾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돼요 아시겠죠 특히 c에서 지형류 유속은 0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 해수면 기울기를 뭐 다르게 하든가 하면 달라질 뭐 0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해수면의 기울기 밀도 경계면의 기울기가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건 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기울기를 틀어버리지 않는 이상 기울기를 틀어버린다는 건 문제에서 그림으로 그려진 기본 조건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좋아 그리고 19번 차라리 19번이 중요기사인과 관련된 좀 기본적인 교과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19번 같은 경우가 이제 디귿보기가 여러분들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의 어 약간의 착각 또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오케이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설강의를 통해서 하하하하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또한 이게 어렵지 않았어요 음 수능특강에서 지표부근 지상에서의 어떤 그 평균 바람을 어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대기대순환에 의한 바람이 불잖아요 이거를 남풍과 북풍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준 다음에 아 열대수련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래서 얘는 계절이 언제 얘는 뭐 몇월달 이렇게 판단하는 거 중위도 고압대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그치 요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료를 달리해서 같은 내용으로 구성한 문제가 20번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20번 문제를 예를 들어 모르겠다 틀렸다 어 놓쳤다 한다면 EBS 연기구제에 대한 분석을 조금 게을리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무슨 얘기인지 어 물론 뭐 연기구제 열심히 정리하고 했지만 갑자기 생각 안 났어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 번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 좋습니다 자 간단한 문항에 대한 코멘트는 요 정도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해설강의에서 차근차근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해설강의 같이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이면 평가한 모의고사는요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고 교과 개념을 가르치는 역할도 합니다 어 아 올해 이거 수능 대비하는 친구들의 학력 수준이 어떤 거야 어느 정도 수준인 거지 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신유형을 점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문제 새로운 자료들을 소개해주고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아 제가 이걸 이번에 몇 점 받았는데 1등급 컷이 1점만 떨어지면 나는 1등급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평가한 모의고사에선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른 다음에 여러 어떤 의견들을 뭐 얘기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게 제일 저는 안타까워요 지금 평가원 모의고사에 등급 컷이 1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 등급이 다르게 나오는 게 그게 어디에 쓸모가 있어요 지금 어디 가서 뭐 아 저 6월 1등급입니다 자랑할 거야 아 물론 자랑하면 뭐 기분 좋게 하겠지 근데 이거는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관문이야 그냥 아시겠죠 저 6월 50점입니다 질문 받습니다 어 좋아요 좋은데 그냥 그 당시에 어떤 그래 잘한 거지 하하하하 잘한 거야 인정 하지만 어 한번 만점을 받았다라는 건 앞으로 모든 시험에서 다 만점 받는다라는 걸 보장하진 않아요 오케이 그 넓은 공부해야 될 많은 범위에서 고작 일부 범위에서 20문제만 출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낸 건 물론 잘한 것이긴 합니다 그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걸 대변하지 못한다고 오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노력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 선생님 저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은 일단은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겸손하게 어 여러분들 더 많은 내용들을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어 이렇게 소개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점 명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6월 평가물고사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해설강의 여러분들 열심히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해설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